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익셉션을 처리하기 귀찮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이거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아리스메틱이 아니라 아웃 오브 바운즈 익셉션이 발생할 거다. 이거는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걸 꼼꼼하게 여러분이 예측해서 캐치문에 작성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거는 자기가 내리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아리스메틱이 나오건, 어레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가 나오건 간에 무조건 하나의 캐치가 그걸 처리하게 하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아, 지금 새벽 2시라서 제가 정신이 없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를 조금 아셔야,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라는 거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걸로 검색을 여러분이 자바 API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리스메틱 익셉션의 사용 설명서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상속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아리스메틱 익셉션의 부모는 런타임 익셉션이고 런타임 익셉션의 부모는 익셉션이에요. 즉, 익셉션 아래에 런타임 익셉션이 있고 런타임 익셉션 아래에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있어요. 자, 익셉션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익셉션의 자식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자식들이에요. 그 중에 런타임 익셉션이 있죠. 얘를 클릭하면 얘 자식들이 다 보여요. 이 중에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있네요. 됐나요? 자, 상속 이해부터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캐치몬을 쓰는데 익셉션 이렇게 익셉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빨간색이 쭉 뜨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은 더 이상 실행될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 익셉션은 아리스메틱과 어레이 인덱스 아우로버 바운즈의 공통의 조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리스메틱이 나오건 어레이 인덱스 아우로버가 나오건 이 익셉션에 걸려서 여기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고 얘들은 실행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워버렸어요. 자, 그리고 뭔가 이상합니다.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에러를 이렇게 떼어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실행해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실행하면 어레이 인덱스 아우로버가 실행이 되겠죠. 익셉션이 발생하겠죠. 뭔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제가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하고 그리고 영어로 2를 나누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뜰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아리스메틱 익셉션은 없어졌고 익셉션에 걸리면서 뭔가 이상합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것이 뜬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자, 예외는 상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 예외를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저 부모의 자식에 해당되는 어떤 예외가 발생하건 제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캐치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에다가 아리스메틱 익셉션을 갖다 놓고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에러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발생할 거니까 이 캐치문에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걸 중괄호를 치고 이렇게 스코어를 열면 얘는 뭐가 나와요? 어레인덱스 아웃옷 바운즈가 나오는데 아리스메틱은 거기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익셉션이 나오잖아요. 익셉션은 아리스메틱의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상합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모 익셉션은 자식 익셉션들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캐치문을 어디나 넣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참 좋겠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